자 여러분들 드디어 보험일반 기본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교재의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보험일반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단기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별도의 영상들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는 보험은 만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100점.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이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걸음이 떼져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걸음을 아주 경쾌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힘을 확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지죠. 그래서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그리고 쉽고 재밌게 출발을 하면서 이 기본이론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우리 2024년도는 문항수도 늘어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테마특강들이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테마특강도 함께 병행하시면서 우리 기본적인 이론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체국 보험의 상품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우리 시험에 준비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첫 단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추 다 끝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라든지 최종 모의고사는 이 과정 커리큘럼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이론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본이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험일반 과목 구성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개론이다라고 해서 1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편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이론과 생명보험 그리고 보험윤리, 소비자보호, 재산보험, 보험계약법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장들이 막 있죠.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일반 현황, 리스크 관리, 자금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을 떠나서 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보험 가입자, 개인들이 보험회사에 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에 그렇죠? 보험회사에. 우체국 보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위로를 뭘로 받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돈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보험이에요. 사고를 당했을 때.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돈과 관련된 즉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 장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돈 타려고 사고 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이 보험회사 간에 균형 있는 균형 있는 그런 건전한 우리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이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과 관련된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계약법, 상법 이런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쭉 다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들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 돈 누리하면 안 되니까 돈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시게 되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제목만 어려울 뿐인 거지. 그래서 첫 단추부터 의뢰 겁먹고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순서만 잘 지키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웃은전 두 번째 편은 여러분들 우리 우체국 보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2편은. 2편. 그래서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의 모집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고등학교 수업, 대학교 입학하려고 공부 많이 하면서 우리 책에다가 뭐 해요? 밑줄 치죠? 밑줄. 언더라이팅 이렇게 밑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앞쪽 우리 1편에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체국 보험에서는 어떻게 접목되면서 지금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 2편과 관련된 부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1편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편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1편이 관건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상품이에요. 개별 상품들. 우체국 보험의 상품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한번 쭉 넘겨보세요. 이 상품 부분이 이걸 다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아주 막막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쭉 나와 있는데 이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구조화하고 이해하고 암기는 그 다음이겠죠? 암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너무 지레 겁먹지 말자. 이거는 겁부터 먹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겁먹는 사람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종이에 까만 글씨가 있는 거다. 첫 단추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설명 듣고 나면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하실 거고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 비중은 대략 4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즉 2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 8문제까지 나올 수는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예전에 10문제 출제될 때도 4문제 정도. 40% 정도는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 기준은 좀 잡고 공부를 샅샅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보험 일반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은 여러분들. 보험. 다들 알고 있죠. 금융권, 은행, 보험, 증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은 내가 아플 때 보험금 받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부하면 큰 코 다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교재 내용도 상당히 쉽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석구석의 의미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되고 그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유. 그러면 그제서야 보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쉽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끊고 다친다. 그러니까 기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돈 장난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 쪽에서의 예금이라든지 적금. 이거랑 성격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은행에서 예금 적금은 내 돈 넣었다가 내 돈이에요. 내 돈 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내 돈 넣었다가 남의 돈 받는 거예요. 내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재산이다. 이런 성격을 가져요. 보험은.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성격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 경영의 주체. 그렇죠. 보험회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보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단어 자체도 어려워요. 보험자라는 말 나오면. 그렇죠. 보험회사들. 우체국하고 보험계약자. 국민들 있죠. 국민들 간에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 쉽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업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학습법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이론에 아주 충실하시면. 기본이론만 충실하시면 여러분들 벌써 기본이론 수업 들으면 90%가 합격권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요약강의로만은 안 돼요. 기본수업을 철저히 따라오시면서 학습하시기를 신신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전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이론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들은 꼭꼭 복습하면서 정리하시고요. 예습보다는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 거고. 정독. 우리 학습한 내용들은 꼭 정독하세요. 시간 미루지 마세요. 시간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경쟁자들은 다 치고 올라갑니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변별력 있는. 그리고 우리 교재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이런 특강을 별도로 기획을 하죠. 테마 특강이라는 거. 테마 특강도 여러분들. 특히 상품과 이론 내용을 접목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기획해서 또 강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 수업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으셔가지고 100점 만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일까지 많은 시간 남았다? 나한테는?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코앞입니다 시험. 아무리 7월이라고 해도 코앞이에요. 금방 7월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은 7월 달로 모든 스케줄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7월까지는 친구와의 약속. 뭐 이러고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거 오늘 하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배하면서 앞선 선행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쫓기듯이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정리 못하고 시험 보면.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불합격이 했죠. 그래서 합격하시려면은 합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시간만큼은 관리하자. 그리고 절대 미루지 말자. 수업 내용 잘 따라가자. 이러면 합격하십니다. 아셨죠? 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보신 LEE 저의 말씀stand nice. certainly